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4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를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첫날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가 상당히 많이 갔구요 상승하는 종목도 꽤 많이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 중에서 상한가를 잡으신 종목이 있으면 축하를 드리구요 못 잡으신 분들은 아마 급등주를 갖다가 겁내 하거나 저렇게 무거운 종목이 올라올까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못 잡은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특징을 보면 비싼 종목들 비싼 종목들 그 다음에 엄청나게 무거운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 우선주나 뭐 여기에 보면 박셀바이오 녹십자랩셀 같은 종목들이 거의 이 종목이 이렇게 무겁고 비싼 종목이 상한가를 갈까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LG전자도 상한가를 가는거 보셨죠 어쨌든 상한가 가는 급등한 종목은 여러분들이 따라 들어가서 먹고 나오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풍광 자 풍광같은 경우는 풍광같은 경우는 원래 잘 움직임이 없던 종목이었어요 그쵸 지난번에 한번 움직임 나왔지만은 조용히 있었는데 장중에 뉴스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시 15분에 1시 15분에 전기차 풍광 전기차 배터리 부품 LG화학 1차 벤더사로 LG화학 통해서 테슬라에 공급한다는 예수가 나왔구요 이 뉴스 때문에 종목에 저희 1시 15분에 뉴스를 받았구요 1시 15분에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렸는데 1시 15분이면 요기였거든요 자 요 움직임이 나온 다음에 살짝 올라왔다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살짝 수급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빠졌구요 그렇지만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나와서 2차 얼음이 된 다음에 바로 그냥 상한가로 붙어버렸습니다 놀래가지고 뭐 했는데 뉴스가 나온 다음에 아주 강하게 붙어버렸어요 이슈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 배터리 부품 LG화학 1차 벤더사 LG화학 통해서 테슬라에 공급한거 1개 그 다음에 현대차에서 2월 아이오닉5 전기차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죠 아이오닉5를 공개 예정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자동차 부품 거기다 전기차 부품 관련한 종목들이 전부 다 올라오면서 풍광이 이슈를 먹은거라고 보시죠 자 두번째 SH 에너지화학 자 SH 에너지화학은 특별한 이슈가 없구요 오늘 올라올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중에 이러한 뉴스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뉴욕증시 중국 3대 통신사 이어서 석유화학도 퇴출 가능성 요것 때문에 지금 아마 올라온게 아닌가 그렇게 예측을 해보는데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아침장부터 11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슈가 나와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쭉 올라와서 갔는데 장중에는 장중에는 이렇게 뉴스가 특별한 뉴스가 나온게 없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특별한 뉴스는 없는데 얘가 올라온게 다른 이슈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남북 경영테마가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말도 안되구요 예 이거는 말도 안되고 제가 봤을때는 뉴욕증시에서 뉴욕증시에서 중국의 석유화학 관련한 종목 퇴출 상패죠 상패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그 이슈때문에 SH 에너지화학이 상한가를 간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위아 자 현대위아는 지난 마지막 날 마지막 날 보시는 것처럼 상승세를 보였어요 현대위아가 자 종목이 아 이제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현대위아 같은 종목은 원래 거의 움직임이 없는 종목이었구요 진짜 조용하게 조용하게 진짜 계속 조금씩 조금씩 움직임이 나왔는데 오늘 드디어 뿜었습니다 현대위아도 거의 어떻게 보면 매집된 차트가 아닐까 할 정도로 급등을 했는데 이 종목은 원래 이렇게 튀는 종목이 아니었는데 아침에 장이 시작하자마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7분만에 상한가를 찍어버렸습니다 후다닥 해가지고 상한가를 찍었는데 현대차에서 2월 아이오니5 공개 예정하는 것 때문에 현대차 부품주 현대위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를 갔는데 아침에 일찌감치 상 찍구요 그 다음에 장중에 쭉 뺐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장에 상한가를 만드는 모습이었는데 아이오니5 관련한 걸로 해서 전기차 관련한 전기차 부품주들 있죠 앞으로 계속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SK이노베이션도 움직임 나왔거든요 어쨌든 종목들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전기차 부품 자동차 부품주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 우선주 자종차 배터리 관련한 종목이죠 그죠 SK이노베이션 우선주가 상한가를 갔구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21%까지 올라왔을 겁니다 자 SK이노베이션 21% 고점은 25% 찍고 장 후반에 좀 밀렸는데 우선주는 그냥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얘도 아침부터 살살살 움직임이 나왔었구요 얘도 이렇게 비싼 종목이 이렇게 움직일까라고 했는데 진짜 가더라구요 요즘 시장에 돈이 넘치긴 넘치나봐요 SK이노베이션 우선주 같은 경우도 지금 상한가를 갔는데 얘도 뭐 일반 주식이랑 똑같죠 일반 주식이랑 똑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침에 조금씩 조금씩 움직임 나왔구요 중간에 한번 튀었다가 죽고 튀었다가 죽고 하면서 올라왔는데 어 12시 쯤에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주스죠 삼성 SDI 삼성 SDI 삼성 현대자동차 EV 전용 플랫폼 3차 배터리 공급사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는 이유로 얘도 올라왔구요 그러면 삼성 SDI 들어봐야죠 삼성 SDI 삼성 SDI 삼성 SDI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도 거의 폭등 수준입니다 예 이제껏 전기차 배터리 7% 어 4%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얘네들도 지금 앞으로 더 가겠죠 지금 현대차 배터리 부품 배터리 관련한 종목 어 현대차 배터리 관련한 종목 뿐만 아니라 2차전자 관련한 종목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은 전부 다 움직임 좋고 여기 LG화학도 같이 한번 보세요 LG화학도 오늘 8%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85만원이에요 그쵸 자 보시는 것처럼 올해도 제가 어 아침에 장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올해 만약에 본다 그러면 배터리 관련한 종목들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반도체 관련한 종목도 있죠 반도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관련된 부품주들 같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전기차에 관련된 거 전기차 배터리에 관련한 종목들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이슈 중에 하나죠 그리고 성장성도 충분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녹십자 랩셀 자 녹십자 랩셀은 제가 장중에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녹십자 랩셀 그 다음에 녹십자 홀딩스 그 다음에 녹십자까지 세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녹십자 같은 경우는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CMO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녹십자 랩셀이 올라오는 것은 좀 의외였어요 저는 녹십자 홀딩스를 보고 있었는데 녹십자 랩셀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승을 해서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녹십자 홀딩스가 상한가를 찍고 장 후반에 조금 밀렸어요 그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저 같은 경우는 녹십자까지 같이 봤거든요 녹십자 같은 경우는 지금 장 후반에는 좀 많이 밀렸지만은 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23% 까지 이 최고점이 23% 에요 23% 까지 갔다가 빠졌습니다 뭐 녹십자 ms나 녹십자 관련한 종목들 그러니까 녹십자 붙어있는 종목은 다 올라왔는데 일단은 오늘은 녹십자 랩셀이 대장이었고요 녹십자 랩셀이 대장이었고 그 다음에 녹십자 홀딩스 녹십자까지 움직임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압타바이요 압타바이요도 이거는 저는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압타바이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에 세게 올라온다고요 그쵸 세게 올라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압타바이요는 코로나19 치료제 APX125 미국 FDA 이상 임상 시험 신청 상한과인데 자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게 있습니다 신규주 잘 보시라구요 그쵸 최근에 신규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규주 물론 압타바이요 같은 경우 조금 오래됐어요 그쵸 예 얘는 좀 올라올라 오래되긴 했는데 얘 말고 지금 퀸타메트로 같은 경우 퀸타매트릭스 인가요 그런 종목도 움직임 나왔는데 지금 압타바이요 같은 경우는 자 그 FDA 미국 FDA 이상 얘기 나오면 얘는 무조건 간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 FDA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 무조건 상한가 갑니다 그리고 보통 한 두 번 정도는 더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압타바이요는 내일도 아마 움직임 나올 것 같고 지금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아 진짜 요즘 상승세 무섭습니다 예 무서울 정도로 급등을 했는데 어쨌든 66,000원 상한가 찍었구요 내일도 한번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퀸타매트릭스 자 퀸타매트릭스 같은 경우도 완전히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요 퀸타매트릭스도 아마 잘 지켜보세요 지금 신규주 테마거든요 신규주 이슈인데 지금 다른 신규주들도 움직임이 나왔구요 다른 신규주들이 한참 몇 상을 갖고 지금 퀸타매트릭스 같은 경우도 미생물 진단 키트 관련한 종목이죠 진단 관련한 종목인데 어 신규주 순환매로 해가지고 올라온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별한 뉴스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뉴스는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요즘 신규주들 움직임이 상당히 좋구요 그 다음에 수급이 들어오면 그 종목을 잘 지켜보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도 움직임이 나오지만은 살짝살짝 중간중간 이렇게 찍어주면서 움직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저점이 안 깨진다고요 저점이 안 깨지면 얘는 가는 거예요 특히 신규주가 갑자기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잘 지켜보세요 저는 요거랑 같이 봤던 종목이 고바이오랩입니다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도 상승세가 괜찮았죠 물론 상한가는 못 만들었습니다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거의 이 상 근처까지 29.87 상 찍고 떨어졌나요 예 상까지 거의 갔다가 빠졌는데 요것도 신규주로 해서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규주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 잘 지켜보세요 앞으로 1월 중순까지 중순 지나서까지 신규주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신규주들이 번갈아 가면서 돌면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 퀸타매트릭스도 마찬가지 고바이오랩도 마찬가지 또 여기에 움직임이 나오는거 엔젠바이오 같은 종목 그 다음에 어 또 하나 움직임이 나왔던게 또 뭐있죠 바이오 또 있었는데 자동차 부품지 말고 인바이오 예 인바이오도 식물 바이러스 관련한 종목으로 얘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박셀바이오 아 말이 필요없죠 박셀바이오 미쳤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배당락이 됐구요 배당락이 됐고 그 다음에 권리락이 됐는데 그 상한가로 그냥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쳤어요 그쵸 예 미친 종목입니다 뭐 이렇게 올라갈까 싶은데 얘도 지금 테마주에 걸려가지고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얘도 세력주로 지금 대인거 같고요 대인거 같고 가지고 계신 분들 여기서 배당락으로 해가지고 매수를 하신 분들 있잖아요 대박입니다 대박 그죠 지금 보시면 시가에서 이날 배당락이 됐을 때 움직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거는 잘 보시라구요 결국에는 지금 이 종목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상한가 아침에 시작해서 살짝 빠졌다가 올라와서 상한가하고 그 다음날 상한가 그 다음날 상한가 지금 연상인데 어 이러면 아마 조만간 거래정지 한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박셀바이오 미친 듯이 올라간다 오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저는 없어요 자 대원전선 우선주 건드리기 무서울 정도로 올라오죠 그죠 건드리기 무서울 정도로 올라옵니다 조심들 하십시오 대원전선 우선주는 과열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건드릴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쵸 지금 과열 종목이었고 그냥 뭐 툭툭툭해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인데 지금 대원전선 우선주가 상한가를 간거는 문 대통령이 2025년까지 철도사업에 70조원원 이상을 투자해서 어 요건데 요거 관련한 이슈가 있었죠 예 요거 관련한 이슈는 다른 종목으로 있었습니다 실제 대원전선 우선주로 해가지고 지금 상한가를 갔다곤 하지만 이 종목은 실제적으로 이쪽으로 종목이 온거는 여기 보면 예 문 대통령이 25년까지 저탄소 철도 이게 수소 철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규모 70조를 투자를 한다는 것 때문에 선도전기가 이슈가 돌았었습니다 근데 실제 선도전기는 크게 움직임이 없었구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온거는 어 저기 보죠 예 현대로템 현대로템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까지 올라왔는데 장중에 요 이슈를 가지고 제가 장중에 현대로템이 움직일 때 단타를 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얘도 오직 보는 것처럼 예 14%까지 올라와서 마무리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키스 전자 오키스 전자는 뭐 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올해 테크 주식 성장 동력 주목 분석 등 반도체 관련한 종목이 계속 올라오면서 오키스 전자도 반도체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반도체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 거라고 하는데 장중에 이거는 못 건드렸어요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중에 움직임이 그냥 아침에 불을 떴다가 살짝 했다가 그 다음에 차근차근 움직임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만들었는데 저는 아예 보질 못했어요 그 다른 종목 하느라고 그래서 요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키스 전자 지금 상한가를 갔고요 지금 이전에도 이전에도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는데 요것도 신곡가치고 날라갑니다 요즘 신곡가치는 종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 종목을 잡기에는 우리가 너무 시장이 빨리 움직인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우산업 현우산업도 계속 이슈가 됐던 종목 중에 하나죠 지금 LG전자 회사에서 분할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그린사업부 PCB 납품 하는 것 때문에 현우산업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장중에 이미 눈 떴을 때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벌써 한참 올라온 다음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살짝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상한가까지 갔는데 지금 뭐 11시 23분에 상한가를 갔으니까 20분 정도만에 상한가를 간거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느냐 아마 잡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겁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겁내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매매를 하시면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SNK 자 SNK는 아침에 시작을 상한가에서 해가지고 장중에 밀리는 거는 봤는데 뭐 그 다음에 건드릴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쵸 어 SNK가 인수 예정인 인수 예정사 EDGC 외국인 투자 등록증 발급 소식에 상한가를 갔는데 요것도 지금 SNK도 상한가를 갔지만 EDGC도 장중에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장 후반에는 빠졌는데 11%까지 상승을 하고 있구요 EDGC를 갖다가 SNK에서 인수를 하는거죠 그쵸 예 SNK에서 인수를 하는거 예 SNK에서 인수구요 그 다음에 SNK 같은 경우는 EDGC 인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요렇게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맨 다음에 움직임 나올 때 잘 보시면 퇴진할까 생각합니다 자 모아텍 모아텍은 예전에 유명했던 종목이죠 초저유동성 종목이요 그리고 툭치면 상한가 가는 종목 모아텍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것도 뭐 쭈쭈하게 움직임이 나오면서 오후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잘 움직임 나왔고 이전에 모아텍이 여기서 상한가를 많이 갔죠 그다가 폭락을 했고 지금 다시 한번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어 소형 모터 사업을 하고요 초저유동성 종목군에서 이전에 해제가 됐고 그 다음에 소형 정밀모터 LG 납품 관련한 이슈로 모아텍이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원전선 대원전선 아까는 대원전선 우선주 지금은 대원전선 얘도 아침에 일찌감치 일찌감치 갭으로 떠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원전선 쭉 해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인포뱅크 인포뱅크는 애플차죠 애플카 관련한 종목입니다 애플카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어 애플카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황교안 쪽은 이제 끝났죠 그죠 애플카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인포뱅크 오늘도 아침에 얘도 그냥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지수가 올라오면서 같이 상한가를 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애플카 관련한 이슈 전기차 관련한 이슈를 해서 상한가 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녹십자 홀딩스 자 녹십자 홀딩스 자 녹십자 홀딩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도 녹십자 랩셀이라고 말씀드렸죠 녹십자가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CMO 기대감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를 갔습니다 뭐 상한가에서 살짝 밀리긴 했지만 녹십자 홀딩스도 뭐 상한가나 다름없죠 아마 내일도 움직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모더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요거 말고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한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도 영국이랑 그 다음에 인도에서 승인이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승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것 때문에 어 캐몬 아 아니죠 캐몬 맞죠 캐몬 같은 것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급등을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한 종목으로 그래서 요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한 종목들도 계속 지켜보시고요 특히 모더나 CMO 관련한 종목 녹십자 그 다음에 또 한 종목이 있죠 음 그 뭐죠 한미 한미사이언스 한미사이언스도 같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가에 매수를 했는데 시간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CMO 관련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유테크 자 유테크 오늘 유테크는 제가 장중에 이 종목 매매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이거 툭 치면 상한가 가는 종목이라고 특별한 뉴스 없이 가는 건데 지금 명품 매출이 어 성장하고 바이오헬스케어 실적 견인 속에 흑자전환 기대감 흑자전환 기대감으로 유테크가 상한가를 갔다는데 모르겠어요 낙폭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저 바닥에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올 들어 올리질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유테크는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툭 치면 상한가 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이테크 솔루션 에이테크 솔루션도 애플카 관련한 종목이죠 그저 애플카 관련한 종목 애플카 관련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아침에 움직임이 나와서 상한가 그저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한 걸로 해서 이슈가 나와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상한가는 마지막까지 상한가를 갔었어요 일찌감치 아침에 이것도 아침에 11시 전에 상한가를 붙었고 그 다음에 상한가를 붙은 다음에 지금 장 후반에 살짝 밀렸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따라가려면 방송을 잘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3종 세트를 세팅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런 종목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진짜 한 4 50 종목이 다 동시에 올라오면서 이런 종목이 눈에 띄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급등주를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분당 3% 4% 올라오는 종목 여러분들이 잡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지금 어 전체적으로 시장이 불끈불끈 달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선물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잘 대응해서 수익을 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종목들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을 포함을 해서 상한가 가는 종목을 잘 찍어서 먹어야지 오늘 같은 날도 수익 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봤을 때는 풍광이 강하게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신규주 아 아 아타바이오 그 다음에 녹십자 랩셀 퀸타메트로 같은 종목들 요런 종목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이죠 내일도 아마 이 종목들은 갭으로 떠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운 좋으면 상승세 꽤 세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모두 성투하시고요 예 수익들 많이 내시고요 2021년 1월 4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해 드렸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